농협대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특히 전대졸 이상의 특별전형 1차 관문의 논술입니다. 작년서부터 문제가 약술형, 단답형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준비가 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문제 그리고 약술형, 단답형 부분이고 약술형과 단답형의 그와 같은 관계 그리고 전년도 출제 형향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랑 오프라인에서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다 전 강의실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서 논술을 첨삭을 하고 일부 또 이미 면접이 시작된 그러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면접을 빨리 시작하는 학생들은 논술전형이라기보다는 농촌특별전형, 농특전형 학생이랑 일반전형 학생들 기준입니다. 사실 면접 부분 것은 이미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강의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강좌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상당수 학생들이 이미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 자체만은 듣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의 면접 과정까지 1대1 개별 면접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강좌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논술도 부득이 이번에 파이널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특히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 융복합산업화를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스팟 논술팀에서 분리해서 6차 산업 교육센터를 지금 발족을 하는 상태에 있고 거기서 가장 농업인 엘리트 양성 코스가 농협대인 만큼 여기에 포커스를 마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1학년도 여러분들 농협대 논술 대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에 우리는 갑작스러운 그런 1차 합격생들의 수험생 공지를 통해서 농협대 논술의 기본적인 틀 농협대 논술의 3대 특징을 이렇게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약술형 그리고 또 단답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인 2021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전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평가 형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 형식이 당연히 논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험 시간 90분인데 이 90분 속에 대문제 서론본론 결론의 전체 부분 것에 논술을 하는 A4용주 2장 분량의 그와 같은 대문제가 있고 또 소문제로서의 약술형과 그리고 단답형 부분 것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대문제는 기존에 있는 농협대의 정통적인 논제형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형 자체가 서술형이고 글자수 제한 없는데 대개 A4용지 2매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문제로서 크게 출제되는 만큼 원래 농협대의 3대 특징 이 부분과 여러분이 충실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특성이 바로 제시문이 없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대문제로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농협대 정통 문제죠. 3대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 이것은 대문제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이 없다. 논제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물론 앞에 서두에 간단하게 한두 문장 최근에 제시문이 붙는 경향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의 대학 입시논술에서의 그와 같은 긴 제시문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논제만 간단하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배경 지식이 중요하고 농협대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농업 관련되는 또는 농총 관련되는 또는 농협 관련되는 그와 같은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일단은 여러분의 뇌를 굴려야 되죠. 그래서 아이디어 디벨러먼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그리고 아웃라이닝 개요 잡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 틀이 글 쓰는 계획이 완벽하게 잡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 제대로 된 농협대 논술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대문제가 여전히 거의 한 70% 정도로 핵심적으로 좌우하고 실제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서 선생님 수업 중에서 특히 약술형이랑 그리고 단답형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많이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문제를 제대로 못 쓰고서 소문제, 약술형 또 단답형 아무리 잘 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논제형, 논술에 우선적으로 잘 적응되고 그리고 약술형과 그리고 단답형에 여러분들이 충실해 가야 되는 그러면 이제 대문제 말고 소문제입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대문제의 비중을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로 본다? 70% 정도로 본다. 그럼 소문제가 한 30% 부분인데 소문제는 사실은 명확하게 맞출 수 있고 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구별되어지는데 대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아까 얘기했던 브레인스토밍이랑 개요잡기를 잘하면 쓰기까지 이어졌었을 때 비록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전체 자기의 사고력이랑 그리고 자신의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통해가지고서 농협대 논술에 충분히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유형을 한번 보면은 두 가지예요. 단답형이 있고 약술형이 있고 그런데 어떤 학생은 단답형 따로 준비하고 약술형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답형이랑 약술형은 사실은 같은 문제예요. 본질이 같아요. 제시문을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용어를 물어볼 때는 단답형이고 반대로 단답형에 해당하는 개념을 설명하라. 이렇게 하면 그것이 약술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동전이라는 본질은 똑같은데 한쪽에서 보면 앞면이고 한쪽에서 보면 뒷면이듯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문제의 이와 같은 소문제의 유형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출제의 유형이 단답형 약술형이지 공부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것은 단답형 부분 건데 일단 제시문이 나와요. 제시문이 나오고 제시문이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150자, 200자 아주 짧게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문제가 주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과 같은 개념을 단어 또는 단 문장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방식이고 작년에는 AI 관련한 과 같은 내용이 제시문에 나오고 그리고 문제에서 그와 같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와 같은 발전 단계가 있는데 특히 약인공지능을 넘어서 약인공지능은 인간이 AI에게 알고리즘을 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강인공지능이랑 초인공지능 단계에 진입했었을 때에 스스로 학습하는 과 같은 인공지능 관련된 용어를 물어봤었고요. 그다음에 약수령 부분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논술 시험장마다 약간의 리뷰를 보면 다릅니다. 어떤 제안을 둔 그러한 수험장도 있고 반대로 그런 얘기가 없이 오히려 넘쳐도 지장이 없었던 그러한 시험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1차 합격을 하면 정확하게 고지를 받고 어떤 분량인지를 꼭 확인을 해서 시험장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문제수 기준으로는 총 4문제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답형에서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이 나오면 4문제 이내니까 약수령에서 3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2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에서 3문제 만약에 단답형에서 1문제가 아니라 2문제가 출제된다면 약수령에서 1개 내지 2개 정도 그렇게 해서 전체 문항수가 4문제 이내로 소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문제가 됐든 소문제가 됐든 어쨌든 모두 다 연습을 제대로 해야 되고 소문제의 유형은 단답형이 됐든 약수령이 됐든 농업 관련한 그와 같은 용어들을 중심으로 또 시사 관련되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1개의 단어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AI 관련되는 딥러닝 답안 구성이 나온 부분과 하나랑 그리고 UBI가 나왔습니다. 유니버셜 베이식 인컴 바로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그와 같은 단답형 문제가 출제되었고 약수령은 누구나 예측했던 논술에서 사실 대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또는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다름 아닌 직불제 관련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고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았던 학생은 4명 중에서는 3명이 1단계 다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의 전제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4회 이상 즉 한 달 이상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유형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부분이 농협대 논술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 각각에 대한 기출문제와 그리고 또 실전 예상문제 있어요. 실전 예상문제, 선생님만의 직관으로 직관이라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니야. 흐름을 보면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 6차 산업혁명 6차 산업 이거 꼭 개념 가지고 가세요. 약수령이나 또는 단답형으로 출제되어 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농협대 관계자가 보면 출제는 안 하겠죠. 어떤 학생이 6차 산업도 있나요? 아직도 6차 산업의 개념 뭔지 모르는 학생이 있는데 꼭 확인을 하고 물론 이제 선생님 강의에 다 있습니다. 이번에 논술 강의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전체 파이널로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은 온라인 강의 자체는 비용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 것을 첨삭까지 하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다 그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첨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농협대 논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사실 오프라인에서 준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2021학년도 수험생이기 때문에 물론 학원에서 5인 이내 기준으로 해서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은 해요. 법적으로도. 왜? 2021학년도 수험생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의 예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신경 써야 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자기만의 장소에서 집중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도 동일한 효과입니다. 또 왔다 갔다 교통시간 줄일 수 있고 특히 농협대는 원거리에서 준비하는 학생들 많이 있기 때문에 멀리 제주도서부터 작년 같은 경우는 창원 또 여러 지역에서 준비를 하는 만큼 논술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철저하게 여러분들 비내면으로 준비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농협대 논술 담당하는 현장 학원인데 보시다시피 다 비대면으로 모든 강의가 세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물론 제 역량 부족할 때 면접인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또 같이 저를 도와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논술만큼은 제가 첨삭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고와 같은 논술 프로그램 바로 농협대 논술 프로그램 같이 여러분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문제가 됐든 소문제의 약수령 단답형이 됐든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농협대 1단계 합격입니다. 거두고 그다음에 면접대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으로 스팟 논술과 그리고 6차 산업교육센터에서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